12월 1일날 오픈되는 석촌고본역입니다. 석촌고본역 사건입니다. 지금 어떨 때 타워있고 쭉 가면 석촌고본 나오고 이쪽으로 쭉 가면 바로 헬리오시티가 나옵니다. 이 석촌고본 4번 출구 이게 대박입니다. 이 동네 지금 상당히 상권이 지금 발전할 거예요. 여기가. 여기 다이소가 여기 있네요. 배민고등학교 가는 여기 쭉 보면 여기 큰 길이 저기 있죠. 여기 석촌고본역 엘리베이터 보이시죠. 여기 엘리베이터 보이시죠.